아.. 난 저 더스트를 부숴야 되는 줄 알았지 코감기랑 목감기 비슷비슷하죠? 근데 감기 안 걸렸는 지 너무 오래 돼서 감기 안 걸려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난 반드시 필드오버를 지켜낼 것이다 뭐야 안 먹었네? 아.. 난 안 먹었네 뭐.. 난 안 먹었네 아.. 난 먹었네 아.. 난 먹었네 흠 피해물이구만 그거를 까먹었네 내가 나 최근에 바텀 솔킬이 안 따인 판을 못 본 것 같아 최근 30판 동안 신기하게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 딱땜으로 죽어버렸네 에반데? 괜히 넣었다 야 이거 괜히 넘어가지고 CS도 못 먹고 뭐냐 이게 복수 나이스 잘해 우리 팀 이번 판 괜찮아 느낌 박는다고?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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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음 캐 나왔네 왜 해 왜 왜 왜 왜 왜 왜 피해 줘 아깝다 아깝다 어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근데 케넨이 저러고 있으면 당연히 와드인거 아니야? 너무... 너무... 너무 내가 우리팀 알거라고 생각하고 했나? 우리팀 너무 과대평가했나? 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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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오케이 아 못먹었어 아... 아 키아나 너무 쎄잔데 이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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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위에 갈 것 같더라 저 그냥 빼면 사는 거 아니야? 저 그냥 빼면 사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저 그냥 빼면 안 되겠지?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 안 turned to be 웃자나 이거 저 템 봐라 다 죽어준다 우리 팀 캐릭터 스킬도 모르고 잡겠다 이거 잡았지? 어 어 어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던진플레이를 던진플레이로 받아주대 애매한데 애매한 도구는 기본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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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떻게 죽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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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는데 이거 게임 게임 이긴거 같은데 미드만 안 죽으면 안 죽으면 화이팅 음흠 음 잘 보는데 질벌 네 너는 잡는다 까비 까비 아깝고 방탱 가야될 것 같은데 아이고 템바라 몇 번 당하면 면역 생기지 않나 계속 죽네 좋았고 잡아라 나이스 김치 을 1 은 изнес 나 으 을 으 으 으 헛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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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얘들아. 미디어 미드로 와가지고 미드가 깨지네. 뭐야 이거. 살려보내지마. 절대 살려보내지마. 얘들아 이니쉬 걸었다. 잘했지 얘들아. 잘했지 얘들아. 얘들아 끝내자. 졌으면 이거 말이 안되지 이거 버그지 이거지. 키아나 피해 줘야 돼. 키아나 광원 피해줘야지 얘들아. 아 진짜 나 뭐했냐. 아 진짜 나 뭐했냐. 설마. 아 저 Q가 안 들어왔어. 맞는데. 왜 안잡아 근데 얘들. 진짜 뭐해 근데 얘네. 왜 안잡아 저거. 가임 빼고 이거 해야지 뭐가 되지. 끝났네. 나 CS나 올려야겠다. 이거 바론가? 두팀? 바론 왜 가지? 한타 한 번 하고 끝내자. 뭐야 나야? 뭐야 나야? 난가? 흠. 한타 한 번 해. 합전 맞고 와 시비를. 시비를 출동. 싸워야 돼. 끌리면 안 돼. 근데. 어. 괜찮은데. 아. 야 이거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키아나 잡았으면 끝났는데. 흠. 피들 공포로 오면 원래 딱딱딱 해가지고 잡아야 돼. 어. 아. 정상화. 정상화. 택시. 신나.